홍국 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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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We named. 우리는 이름 지어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아지에게 밀크라고. 목적어, 목적보, 어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니까 나와 있네요. The puppy. 귀여워. 그 다음에 milk. 밀크라고 해주었다. 지난주니까 시간 개념 맨 마지막 들어가겠죠? 지난주. last week. 지난 밤이면 last night. 이런 식으로 last 하고 이렇게 덩어리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We named the puppy milk last week.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주에 허팝상 틀린 것은? She loves flowers.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 다음에 3인씩 단수니까 S. flowers. 꽃들 맞고요. Jane worried about him 되어있습니다. Jane은 걱정했다 해서 원래 W, O, R, R, Y인데 과거가 될 때 Y를 I로 바꾸고 E, D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him. 그에 대해서 걱정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The building is very high. 그 건물은 어떻다? 아주 높은. 즉 아주 키가 크다. 라는 거죠. 그죠? Very high. 그 다음에 Peter didn't send her a card. 되어있습니다. Peter는 didn't send. 보내지 않았다. 사람 사물이죠. 그녀에게 카드를 보내지 않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James wanted me come to the party. 제임스는 원했다. 나더러. 그 다음에 동작 나왔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호인데요. 얘의 어떤 동작이잖아요. 틀렸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 me to come.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보호에 제가 투 부동산 많이 쓴다고 했죠? 예외 아직 저희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을 원했다. 어디로 와요? to the party. 파티로.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 다음 대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who bought you the book? 누가 너한테 그 책 사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my mom bought the book. 되어있습니다. 위에서는 사람 사물 나왔죠? 날에서는 bought the book. 책을 샀다. 하면 뒤에 편지 쓰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치사 플러스. 그죠?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전치사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라고 했습니다. 이 buy라는 동사의 과거. but. 그쵸?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죠. 그죠? for 쓰게 됩니다. so for me. 이렇게 됩니다. my mom bought the book for me. 이런 식으로 됩니다. 4번. 21.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죠. 자, 이 면은 그냥 배열만 하면 됩니다. 주어가 이거네요. mistakes. 실수들은. 주어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make. 실수들은. 즉, 실수는 만듭니다. 만든다 다음에. 자, 어떤 게 해야 될까요? smarter이라는 건 상태고요. smart가 보이잖아요. 똑똑한. 물론 얘는 이제 이 알 붙었으면 보통 더 똑똑한의 뜻입니다. 더 똑똑한. 상태고 사람이죠. 사람이 먼저 해야겠죠. make you. 실수가 너를 만든다. 어떤 상태로? smarter하게 만든다. smarter 아까 말씀드렸죠. 더 스마트. 똑똑한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명언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다음 중 밑줄 친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the baby feels lonely. 돼 있네요. 그죠? 아기가 feels. 느낍니다. lonely. lonely의 뜻은? 이게 ly부터 쓰니까 왠지 부사할 것 같지만.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워낙 이제 기본적인 단어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 많을 거야. 외로운. 하면 느끼다 다음에 외로운이라는 상태 올 수 있죠. 그죠? 외로운 상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외로움을 느낀다. 자, 그럼 2번. the cheese smells good. 그 치즈는 냄새가 난다. 좋은. 역시 smells 같은 어떤 smell 같은 감각 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올 수 있죠. 상태. 3번. the cat feels hungry now. feels hungry.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고양이가. 언제요? now. 맞고요. 지금. the novel sounds interestingly. 돼 있습니다. 그 소설은 sounds. 들린다. 어떤 것처럼 들린다. 흥미롭게 들린다. 맞는 것 같지만. 여기 ly 붙은 거. 이거는 흥미롭게라는 단어. 얘는 이제 쓸 수가 없다. interesting 이라는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the night view looks wonderful. 돼 있습니다. 그 밤 풍경이, 밤 경치가, 뷰가 looks, 보인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인다? wonderful. 아주 멋진. wonderful. 놀라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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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특히 런니 같은 경우 생긴 건 ly 붙었지만 외로운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형용사.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adjective라고 해서 a를 보통 많이 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4번 뿅 됐고요. 23에서 24번.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역시나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사람들 어떻게 돼요? people. 동작은 뭐죠? 두려워한다. fear 이런 말 있죠? fear. 자, 그 다음에 변화. change. 됐어요. 뭐 남았어요? 항상 됐죠. 빈도 부사. 어디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다가 써줘야겠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always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always fear chang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충고했다. 어우, 이거 뭐 어려워.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 의사는, 여기서 의사는 안 나왔네. 쉬운 단어라서. 그 의사는 어떤 의미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죠? 충고 한 거잖아요. 충고했다 에요. 충고하다. advice 가 있고요. 이거를 과거형 바꿔야겠죠. 그렇죠? 2로 끝났으니까, 뭐 붙일까요? D. The doctor advised. 충고했습니다. 누구한테 충고했을까요? 그 환자한테 충고했어요. 그래서 환자, patient. 여기서는 the patient. 됐죠? 자, 그 다음에 환자가 뭐하도록 충고한 거예요? 환자가 그 다음에 상태가 오거나 환자가 동작이 오겠죠, 그렇죠?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exercise인데 그냥 쓰면 안 되죠? 뭐? to exercise. 아,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 최고, 최고, 최고죠. to exercise. 됐죠? 운동하도록. 마지막에 남은 거 뭐예요? 규칙적으로 regularly란 말 있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따따따.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doctor advised the patient to exercise regularly. regularly, 됐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자, 25. 자, 주어진 문장은 형식이라는 것은 돼 있습니다. 음, I played the piano last weekend. 됐죠, 그렇죠? 나 연주했어요, 피아노를.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얘는 문장의 뼈대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제 부록이에요, 양념. 그래서 나는 연주했다, 피아노를. 음,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했죠? 바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삼형식. 자, 1번부터 볼게요. He brought me a buck. 그는 가지고 왔다. 나에게 책을. 사람, 사물. 사형식. My friend. 친구가, 내 친구가 방문했다. 마이 하우스, 내 집을. 을을. 삼형식. 딩동댕. 혹시 모르니까 끌고 봐야지. They really hated vegetable stage, 그렇죠? 어? 잠깐만. 딩동댕이 아니라. 형식이 다른 거야, 다른 거.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아니라 1번이,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이네. 자, 2번이 그렇지만 끝까지 정신줄 차리고. 그러니까 저만 정신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쌍박해서 볼게요. 그들은 진짜로 hated, 싫어했습니다. Vegetables, 채소들을 싫어했다. 에, 맞잖아요. 삼형식 을, 을.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해볼게요. We don't like talkative people.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Talkative 하게 되면. 나나나. 나나나. 글쎄? 뭐 이렇게. 누구가? 뭐 이렇게. 아주 수다스러운. 수다스러운이야. Talkative. 수다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삼형식. I spent money on buying bucks. 돼 있습니다. 나는 spent는요. spend의 과거입니다. 쓰다, 보내다 뭐 이런 겁니다.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거야. 머니. 나는 돈을 썼다. 원래 끝이에요. 돈을. 어디에다가 여기는 부록입니다. buying bucks, 책 사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도 삼형식. 정답은 1번 맞네요. 자, 역시 우리말하고 잘 보면서 영작하는 겁니다. 그 셔틀버스는 1시간마다 버스 종료로 도착한다.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주어가 그 셔틀버스입니다. The shuttle bus 나와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고 써야 돼요. 동사 뭐였죠? 도착한다요. 현재죠. 현재. arrive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arrive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안 들음에 들어간다. 왜? 주어가 the shuttle bus. 지금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S 붙여줘야 돼요. 됐죠? The shuttle bus arrives. 됐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그죠? bus stop인데 도착한다. 버스 정류장의 장소잖아요. 그죠? 보통 at 붙여줘야 돼요. at. 이거 전시사 붙여줘야 됩니다. at the bus stop. 발음도 주의하세요. 버스 스탑 아니고요. bus stop. ss은 bus stop. 이렇게 됩니다. The shuttle bus arrives at the bus stop. 됐고. 끝에 매 1시간. every hour 하면 됩니다. every hour. 하면 끝. 읽어보죠. The shuttle bus arrives at the bus stop. every hour.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7번.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The train is arrived. 좀 전에 나왔잖아요. 어디 있었어. 그죠? 버스도 있고 그 다음 바로 arrives. 도착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에 비동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틀렸고요. 이렇게 arrived 하게 되면 도착했다가 되고 만약 arrives 하게 되면 도착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틀렸고요. 2번. It is not a great idea. 뭐가 아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죠. 대단한 생각은 아니다. 대단한 생각이 아니다. 맞지요? 3번. They are all correctly. 그것들은 혹은 그들은 모두 correct하게 되면 올바른 이라는 뜻이고요. correctly하게 되면 올바르게 라는 부사잖아요.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모두 이러한 상태다 가 되니까 이게 형용사 자리예요. correct까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땡. 그들은 모두 올바르다 할 때는 they are all correct. 이게 맞습니다. 4번. The box is fully of fruits. 이거는 수고 외운 친구들 좀 잘 알 거예요. Be full of. 이게 맞습니다.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fully 아닙니다. fully 아니에요. 상자는 가득 차 있다. 뭐로? 과일로. 5번. This becomes very badly. 이것은 됩니다. 아주 나쁘게 됩니다. 그런데 become 다음에 상태가 나면 되니까 형용사 badly가 아니라 그렇죠? bad 되겠죠? b, a, d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번.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하시죠. 이번에는 순서만 하면 되네요. the sun 태양이 태양이 자, 그다음에 동작 나와야겠죠. 주어 나왔으니까 comes out 나옵니다. 해가 나와요. 해가 나와요. comes out 이건 그냥 배열이에요. 활용해서 바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해가 뜹니다. 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요? after rain이겠죠? after rain. 비 온 다음에 비 온 다음에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the sun comes out after rain. 이렇게 무지개도 봤으면 좋겠네. 제가 옛날에 하와이 갔을 때 쌍무지개 했던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지개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딱딱 겹쳐가지고 보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있어요. 자, 다음 밑줄 친 거 즉 보시고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겁니다. there was a very kind girl living in the town. when she went out jogging she found a puppy on the road. 돼 있습니다. there was 있었단 말이죠. 아주 친절한 소녀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 맞죠? 그죠? 친절한 소녀가 있었어요. living in 살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그 town 그 이제 town에 마을에 이제 살고 있는 친절한 소녀가 있었어요. 자, when 뭐 할 때 그녀가 went out jogging jogging하려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자, 새로 시작입니다. she found 발견했죠? puppy 강아지 한 마리가 어디 있어요? 장소 on the road 길에 길에 있더란 말이죠. it seemed to be lost 이때 그것은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강아지일 것 같아요. 강아지 그죠?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죠? 보였습니다. 과거를 쓸 수 있죠. 지금 나갔을 때 이런 식이니까 보였습니다. 어떤 거? to be lost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she wanted to 원했어요. find 발견하기를 뭐를요? 그 강아지의 owner owner 견주 견주 정도 되겠죠? 여기서 주인이니까 견주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luckily 운이 좋게도 the puppy 그 강아지는 header 가지고 있었어요. name tag 가 있었어요. on its neck 목에 이런 식으로 장소 잘 살려주세요. the owner's phone number 그 owner의 그 phone number가 also 또한 어디 있었습니까? on the tag 태그에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made a call to the owner 자 만들었다 일단 시제는 과거는 괜찮죠? 다 이제 과거로 돼 있으니까 나갔다 보였다 만들었다 그래서 made a call 하게 되면 전화 콜을 만들었다 이 말이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동사하면 되죠? 누구한테 전화 걸었어요? the owner 바로 그 주인한테 견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but nobody answered the phone she tried calling again and this time the owner answered but 하지만 nobody 아무도 answered 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에 그녀는 tried 시도했죠? 그죠? calling again 다시 전화 거는 거 시도했고 그리고 this time 이번에는 the owner 주인이 answered 답을 했죠? when the owner came to get his puppy 했습니다. 주인이 왔대요. 뭐 하려고? to get get 하려고 his puppy 강아지를 다시 찾으려고 왔을 때 the girl 그 소녀가 gave the puppy 강아지한테 줬습니다. 글을 줬습니다. 되죠? 그죠? 이상해.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죠? 강아지한테 글을 줬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 사물 순서에 보통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쓰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면 him the puppy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puppy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된다면 give라는 동사를 보고 여기 뭐 하면 되겠어요? 전달하는 거니까 of가 아니라 to를 써야겠죠. 그죠? of를 쓰게 되는 거는 앞에 ask 와 같이 묻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4번이 틀렸다. of가 아니라 to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girl gave the puppy to him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watching the puppy and its owner walking back home side by side she felt very touched 돼 있습니다. watching 보면서 이 정도를 해석하시면 돼요. the puppy 그 강아지와 그 주인이 주인이 walking back home 집으로 다시 걸어가는 거죠. 집으로 왔던 길을 다시 back 이게 back입니다. back은 내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back이 되는 거죠.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side by side 나란히 나의 사이드와 그 개의 사이드가 측면이 나란히 가는 거니까 나란히 이제 집으로 다시 걸어가는 그 강아지와 주인을 바라보면서 she felt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주 touched 뭔가 내 마음을 탁 건든 것 같아요. touched하게 되면 감동받은 이라는 상태입니다. felt 느끼다 라는 동사 다음에 상태 괜찮죠? 그래서 touched 맞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터칭 이라는 게 있어요. 터칭 감동스럽게 하는 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감동을 받은 거잖아. 받았을 때는 touched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우리 배웠던 거에 나오네. 자 다음 주 워법상 틀린 것은 time flies so fast 시간이 날아갑니다. 시간 3인칭 단수니까 flies 쓰는 게 맞겠죠? so fast 너무나 빨리 부사 맞습니다. 수 lay on the floor 됐습니다. 수는 이거 lay는 뭐의 과거? 기억나니? 안 나요? lie 눕다 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누웠다 on the floor 바닥에 맞고요. he jumped on the roof 그는 점프했어요. 어디서 뛰었어요? 지붕 위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bounce bounce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서 뛰어내린 점프 아닙니다. 그럴 때는 off 라는 떨어졌다 라는지 off 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he jumped on the roof 지붕에서 go, go, go 이러고 있는 거예요. 4번에 boys played ground 되어 있습니다. 소년들이 놀았다 땅 혹은 ground 에서 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빠져있는 거죠. 전치사 들어가야 됩니다.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전치사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이제 레벨 1에서 배웠던 것이기도 하죠. 그죠? 문장 구조에서도 당연히 여기가 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치사가 빠져있는 거죠. 5번에 the girl came back to school 그 소녀가 came back 돌아왔습니다. to school 학교로 그래서 장소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전치사 써야 되죠. 여기도 전치사 빠져있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역시나 주어진 단어가 있죠. 활용하는 겁니다. 나는 내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일단 주어는 i가 될 거고 be proud of 하게 되면 자랑스러워 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be 라는 부분은 그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큐브처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틀 때마다 is, am, are, was, were 이렇게 바꿔주겠죠. 자랑스럽다니까 현재고 주어가 i이기 때문에 am 그래서 proud of 하게 되면 난 자랑스럽다인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때는 very를 쓰거나 혹은 so 써도 괜찮겠죠. I'm very proud of 혹은 I'm so proud of 내 딸 my 딸 my daughter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곧 애로 쓰는데도 실수할 때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I am very proud of my daugh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ir boss forced the workers until the next morning 돼 있습니다. 그들의 상사는 forced 강요했다 이번 단어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그죠? the workers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한테 강요했습니다. 동작 들어가죠? 다음 나왔네 to work 그죠? 이렇게 목적버로 쓸 때 대부분 다 투부정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work 일하는 것을 강요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까지 와우 끝에 시간 개념 맞죠? 그죠?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것을 강요를 했다. 와 무서운 사람이네. 33 다음 빈칸에 들어가야 알맞은 말을 쓰시오. the mechanic 그 수리 하시는 분이 있죠? mechanic 기계공이라고 합니까? 수리 하시는 분이 mechanic이 그 다음에 응 했다. copy machine copy machine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그래서 그 수리공이 복사기를 이거 했다. yesterday 어제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원래 근데 더 붙어있죠. 그죠? because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유가 보통 옵니다. it was out of order 그것이 즉 복사기가 요랬기 때문에 그렇다. 얘는 뭐겠어요? 그 수리하시는 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의미가 뭐겠어요? out of order 정상적인 거야? 아니면 뭐 잘 안되는 거야? 잘 안되는 거죠. 왜냐면 고장난 이었듯이요? out of order 고장난 고장났기 때문에 어제 그 복사기를 뭐했다? 수리했다 요렇게 돼있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fix라는 동사도 있지. 그죠? fixed 또 있고 R로 시작하는 거 repair 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epaired 두 가지 다 됩니다. 미케닉 fixed copy machine 아니면 repaired copy machine yesterday because it was out of order out of order 뭐라고요? 고장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3사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부상 틀린 것은 제이슨 often felt alone because he was an only child 되어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독서를 평소에 좀 한 친구들은 또 가닥을 잡을 수 있어요. 종종 느꼈다. alone을 느꼈다. alone은 혼자 있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혼자의 이런 뜻이거든요. 혼자의 왜냐하면 he was an only child 단지 아이 아닙니다. only가 여기서 형용사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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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는 말은 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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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느꼈다. 외동이 있으면 혼자라고 느꼈다.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더 볼게요. 내용상으로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he really wanted 정말 원했어요. wanted to 이렇게 많이 씁니다. have 가지기를 원했어요. siblings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통 siblings라고 합니다. but 하지만 his parents 부모님들은 never considered 절대 consider 고려하다 조선 말고 고려 미안해요. 그래서 절대 고려하지 않았어요. having more babies 더 많은지 아이들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however 하지만 jason은 was able to be able to 많이 씁니다. 뭐 뭐 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서는 was able to 니까 할 수 있었다. make 만들 수 있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단 2, 3번은 확실히 맞고 1번은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lot of 많은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he was happy 행복했죠. 언제요? he played 놀았어요. 그 친구들과 they're 거기서 놀았을 때 행복했다. 좋았겠네. after classes were finished 수업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들은 종종 went 갔습니다. 맞잖아.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으로 함께 갔고요. played 놀았죠? hide and seek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they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매일 또한 제이슨과 친구들은 종종 ate 먹었다 이것도 괜찮죠. 그죠?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비록 제이슨이 didn't have any siblings 형제자매들이 없었음에도 other 불구하고 he didn't feel lonely anymore. 더 이상 lonely하게 느끼지 않았다. 어? 뭐야? lonely 외로운이라는 뜻이구나. 외로운 걸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은 앞에 나왔던 alone이 내용상 맞지 않다는 거죠. 혼자인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거는 lonely 외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문장 형식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쭉 복수해보시고 내용도 파악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홍구 끝! 감사합니다. 林원 패트 보 meanwhile 검ca accuracy iko 검사 peace ắ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